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오늘부터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 문을 엽니다. 신한은행은 평일 오후 8시까지 영업하는 이브닝 플러스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문 여는 토요일 플러스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데스크를 통해 예적금 신규, 대출 상담 및 신청, 재신고 업무 등의 개인 금융 업무가 가능하고 향후 대면 창구와 동일한 수준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브닝 플러스 서비스는 서울 여의도 중앙점과 강남 중앙점에서 토요일 플러스 서비스는 우장산역점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기존 지점보다 2시간 더 연장한 영업점을 전국 72개 거점에 개설한 바 있습니다.